유정씨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가 있다고 아 저희도요? 네, 무릎처럼 노래를 부르네요 아 진짜요? 그래서 한 소절 한 번 흥분하고 말아요 전화를 할까? 말까? 문자로 할까? 시간이 너무 늦어 나 그녀는 벌써 작가 오늘 하루 밤이 너무 길어 잡을 수 없어 고쳐져 하다가 쉬워 아쉬워 밤에 돈을 못 잡아 화장을 기다리는 이 시간을 너무 길어 감사합니다 이거 조용히 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? 진짜 잘하시는데? 이거 이따가 조금 이따 버릴 건데 괜찮으시면 말할지 몰라요 아 정말 영광입니다 아 정말 영광입니다 네, 여러분! 공연은 지금부터 시작해서 아쉬워! 여러분 즐겁게 즐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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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, 한 박수 한 박수 한 박수 한 박수 한 박수